자, 가겠습니다. 여기 있는 게 뭐가 있어요. 놀이동산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을 잠깐 들렸어요.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오, 손아. 한국 드라마에 있는 항상 인기. 소시지, snack. 오, 맛있지, 이거. 이게 다른 맛이에요? 다른 맛, 다른 맛? 치즈? 치즈? 치즈, 할라피뇨. 아, 매콤하다. 치즈. 치즈. 두 개에서 하면. 아, 너 3개에서 2개? 네, 그럼. 네, 네, 네. 3개에서 하면. 오케이. 물젤리. 네. 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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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젤리. 좋아? 소프. 맛있어, 소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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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아, 두 개 하나다. 2 플러스 1. 3. Aubrey. 아, 네. 하루eder. 모Ы. од programme. 젤리. 아, 네. 호프. kaldu singer 신 husband Leuk snarge? alous fare héärgia. 스탭 perostra 지역 entirely. 이거? 저거 진짜 매운데? 아, 진짜 매운거예요? 네, 네. 이거 다 알아, 이 친구들은. 아, 이 챌린지? 챌린지. 이 챌린지. 이 챌린지? 이 챌린지. 이 챌린지. 이 챌린지. 이 챌린지. 이 챌린지. 아니, 위시리스트에 매운라면 먹기가 있어요? 네, 있었어요. 아, 뭐합니다. 와, 이거 발표나? 아, 이거를 바까 봐. 하, 하, І НЕ LET HER GO. Dan wordt色 miro explanation. 네 3,4 1 1 1 불닭 저거 진짜 맵지? 흰수? 풍업 풍업 진짜 맛있는데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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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패딩 진짜 예쁘다 이거 하나씩 사줘